안녕하세요 전당파제 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요즘 한국도 많이 춥다던데, 감기 안걸리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루그에서 만든 Mark 3 Target, 모델 이름이 Mark 3 Target 이라는게 있거든요. 제대로 보이나 모르겠네요. 루그 Mark 3 Target 이라는 반자동 근총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. 여기 전장이 어떠냐면 27.5cm 에요. 좀 길어요. 그리고 총률도 일반급으로 좀 길어 가지고요. 이게 17cm 에요. 17cm 니까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길고요. 잠깐만요. 또 전화 왔는데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됐구요. 지금 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도 안나가거든요. 왜냐하면 탄창에 걸리기 때문에요. 탄창을 빼고 이걸 하면 나가거든요. 물론 이제 그 실탄이 있으면 이렇게 당겼다가 그냥 바로 갈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탄이 빈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총률은 17cm 있고 무게가 1146g 에요. 이게 또 제법 묵직해요. 왜냐하면 이게 총률의 길이가 아니 두께가 조금 두꺼워요. 불벨을 그려 가지고 좀 두껍고 또 이게 타겟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격 연습용이거든요. 여기 보면은 레일링이 있어 가지고 여기 이제 스코프를 달든지 아니면 레드닷을 달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게 그립감이 참 좋아요. 이구경이기 때문에 그립감도 좋은 것 같아요. 이건 아마 사격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반동도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. 이구경은 반동이 없는 편인데 또 이게 권총이 좀 무겁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튀는 반동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신품이 약 한 650달러 정도 하고요. 근데 손님이, 아 이거는 손님이 손님한테 파는 거에요. 개인이 개인에게 파는 건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냐 물으니까 자기는 한 250달러의 중고를 샀다가 지금 300달러에 판대요. 그러니까 파는 사람 기분이 좋다 얘기하더라구요. 근데 이 총이요. 굉장히 깨끗해요. 많이 쏜 거 같지가 않아요. 진짜 신품처럼, 신품처럼 깨끗해요. 그러니까 아마 사는 사람도 기분이 좋았겠죠. 탄창에 이게 이구경짜리 10발이 장견되거든요. 탄창도 깨끗해요. 그러니까 많이 넣었다 뺐다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. 보통 중고총들을 보면은 외관이 안 좋으면 안쪽도 안 좋은데 지금 외관도 깨끗하고 탄창도 굉장히 깨끗해요. 그러니까 많이 사격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. 신품이 650달러 정도 하고 손님은 300달러에 팔았다고 그러고.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또 마크4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요거보다 좀 짧더라구요. 5.5인치. 그러니까 요건 6.5인치고 5.5인치고 조금 더 짧고 이런데, 어느 것이 성능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볼 때 이것도 상당히 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루그에서 만든 마크3 타겟이라는 반자동 근청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